안녕하세요. 송치겸입니다. 너먹고 나인의 12번째 초대에 가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. 너무 늦게 나왔죠. 초대 주상사입니다. 이게 마지막이니까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프로그램이 가장 오래 사람 맞는 이유가 아마 음치면 음치여서 웃기고 잘하면 잘해서 좋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녹화 중간인데 너무너무 재밌고요. 너무 깜짝 놀랐고 마지막까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엠레커 TVN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너먹고 시즌9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토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? 너먹고 9와 함께 해보겠지요.